자 세번 아 세번째 소리 한다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도 이제 슬슬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비오는 날씨였는데 우리 비오는 일하기 싫잖아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비가 오는데 어 온도까지 높아 가지고 습한 날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습한 날씨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습한 날 오늘 같이 방송하면 게임 같은거 하잖아요 땀이 나잖아요 손에 땀이 나거든요 이 땀이 날씨가 추우면 땀이 잘 안나는데 날씨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이게 땀이 나면 이게 이게 그냥 땀이 남은걸 끝나는게 아니라 이게 스틱 주변에 이제 먼지처럼 이렇게 때처럼 굳어요 그러면 이게 찐득찐득하게 붙어 가지고 어 게임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게임 하다 안 풀리면 또 짜증도 많이 나고요 네 아무튼 여름 비온 날씨에 다들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첫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입니다 사실 제가 하루 쉬었죠 하루 쉬는 동안 세 세 통의 사연이 왔습니다 자 지금 사연은 그 세 통 중 아 세 통 사연의 하나로서 가장 먼저 왔어요 가장 먼저 어 이 사연은 아마 남자라면 고민해 볼 집 칸 그런 사연입니다 남자라면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신 분은 닉네임 호두가자님 입니다 호두가자님 안녕하세요 붕어님 저는 삼성 생산직에 다니고 있는데 연봉은 자랑은 아니지만 육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소개팅을 많이 했는데 소개팅 하는데 조건 아예 안 따지는 건 아닌데 연봉 직업 차량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은 괜찮다지만 지금 몰고 있는 차량은 아반떼인데 소개팅 나가면 차량 때문에 무시받았습니다 저는 혼자 타고 다닐 때 다니려고 이 차 샀는데 혼자나 둘이서 타면 딱 괜찮은 차인데 여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가 작다는 등 좁다는 등 주변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여자친구 겨우 만났는데 이 여자친구도 3년 사귀었지만 제 앞에서 자기 친구들 남친은 그랜저, K7, 임팔라, 스팅어 요즘 여자들도 똑똑해서 그런지 차량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더군요 왠지 저보고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 부담 주는게 아니라고 말하네요 딱 말투가 부담 주고 바꾸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래서 아반떼 팔고 저도 윗급으로 갈까 하는데 결혼하면 바꾸려고 했지만 저도 예전부터 비싼 차 타고 싶고 마음도 있지만 유지비 때문에 아반떼로 했지만 어깨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합니다 차가 비싸면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이 좋지만 그래서 뒤에 태울 사람도 없는데 큰 차량이 필요했냐 문득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되는데 솔직히 무리해서 그랜저 유지할 수야 있지만 주변에서도 차는 남자의 명함이라고 말하고 조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내용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기분이 나쁘셔야 됩니다 세상 물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 하나는 몰랐네요 찰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호두가자님 지금 대화 가능할까요? 불공군님 오세요 불공군님 저번에 감사합니다 자 호두가자님 저랑 지금 대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호두가자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입니까? 인정 안 합니까? 호두가자님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 있고 돈 잘 받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있잖아요 이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분도 돈이 그 나이 또래에 돈 많이 버는데 그 돈만이 버는 거 치고 차도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딱 그러니까 자기 어떤 능력이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남들 비싼 차 타니까 타야지 이게 아니라 비싼 차 타면 그만큼 돈 나가는 게 많고 돈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모을 돈이 적어진다는 거를 굉장히 머릿속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이분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호두가자님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호두가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두가자님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사연을 보내겠지만 나한테 분명히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야 부족한 점이 있을 거야 나한테 분명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라 했는데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호두가자님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사연자님의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금 회사 꾸준히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름 이제 재테크나 집 대출 했다는 거 집을 샀다는 얘기잖아 맞죠?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재테크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내 분수도 알죠 아니 내가 돈 많이 번다 돈 좀 또래에 비해서 돈을 좀 번다 하더라도 이 돈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 있어봐야 뭐하냐 어차피 차 그냥 씹어 출퇴근할 때 끝인데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잖아 맞죠? 본인은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호두가자님 제가 봤을 때는 님이 문제가 있는 게 여자친구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런 여자분도 반성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호두가자님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 여자친구분 능력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자친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분이 죄송한데 나이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님 사당한 여자친구분한테 제가 이렇게 두둔해서 얘기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여자친구분이 뭐 부자고 만약에 뭐 능력 있고 커리어 어머니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님하고 똑같이 버는 조건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뭐 중소 다니고 아니 공무원 해가지고 박봉인데 이런 얘기하면요 여자친구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분이 만약에 능력도 있고 4천만 원이라고요? 33살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친구분 그러면 그러면 지금 한 의미로 본인이 집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자친구 살 집을 마련했다는 얘기로 들리 낫진 않네요 근데 여자친구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내면적인 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호두관에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남자로서 굉장히 성실하고 실속이 있고 허튼지도 안 하고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남자로서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남자로서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나이대 요목 유천이면 굉장히 잘 버는 거예요 님 나이대 한 회사 오래 다니고 있고 의식하지 마세요 님한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변 시선이나 의식하는 버릇을 고쳐요 님 있잖아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병이야 병 그거 본인이 그냥 마인드만 그렇다고 하죠 병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왠지 아세요? 님 그거 안 고치면요 계속 평생 그것만으로도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살고 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 그 의식하면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님 제대로 살고 있고 성실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님한테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이게 딱 객관적인 겁니다 근데 님이 계속 의식하고 사는 면 정작 내가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차를 무슨 남들 시선 때문에 차를 사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면 맞바라 쳐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만약에 어? 만약에 나 저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만약에 내가 호두가자님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넌 그러면 사람을 차보고 만나냐? 어? 사람 보고 만나는 게 차보고 만나? 그리고 그 차 아는데 요지과가 얼마 많이 드는지 알아? 너 돈 많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싸우더라도 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봐야 호두가자님이 여자친구하고도 져주고 안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저런 이제 싫은 소리 다 들어주는 거야 그냥 누가 봐도 자연신 깎으려고 얘기하는데 저게 어떻게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하고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저런 얘기는 안 하겠지 대놓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닌 좀 어? 어? 닌 좀 자극 좀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대놓고 자극 받아라는 소리예요 아니 남자친구 체면 살려주도 모자를 파는데 남자친구 체면 깎아버리는데 이게 무슨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 그렇게 마인드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김은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자기도 돈 버는 거 알잖아 자기도 돈 버는 거 힘들게 벌잖아 편하게 버는 게 아니라 뭐 4천만 원 많은 돈일 수 있겠지 여자분들 수입에서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세금 떼고나 280만 원이잖아 280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캐바야 4대 보험 다 떼고나 280이에요 세금 코로나 생각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이렇게 뭐 이런 생각 했겠지 차부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가 그러니까 이미 차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차 있는데 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 호두가자님은 정작 본인이 차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 본인이 차량 교체 필요성을 못 느끼면 바꿀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본인은 편하다는 거잖아 아반데 좋은 차입니다 아반데 좋은 차야 내가 그나마 구스한 차 중에 가성비 좋고 연비 좋고 중형차인데도 나름 승차감도 있고 하는 게 아반데 아닙니까 근데 호두가자 내가 봤을 때는 여자분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외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외우만 보고 내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분 인성에선 하자 있습니다 인성에서 문제 있어요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올해 3년 동안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를 저렇게 차가지고 저렇게 자존심을 깎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사랑해서 한 여자친구분 태워주다 보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왜 남자친구 차 님이 맨번 운전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태울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분은 운전 안 할 거 아닙니까 데이트하거나 만나러 갈 때 님이 전적으로 운전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편하게 타면서 남자친구 차가 어떤 데 저쩌네 근데 이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호두과자는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연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차 아까 차 얘기는 나왔지만 연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봤을 때는 뭐 저도 연애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 강합니다 호두과자 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호두과자 님 이게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자들한테 쩔쩔 맵니까 능력도 있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면서 차 얘기하면 박차고 나왔어야죠 그리고 보통 차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차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차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들 왠지 아세요? 자기가 돈 모으고 해봤으면 차 나가고 하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알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돈 모아서 사기 싫고 뭔가 남자한테 호구 잡혀가지고 뭔가 호의호식을 하고 싶고 그럼 호두과자나 물어볼게요 혹시 데이트 하시고 할 때 본인이 거의 데이트 비용을 다 지불하세요? 본인이 운전하고 데이트 비용 거의 다 지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차도 차지만 이 사연만으로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70%요? 6대 4는 내야지 6대 4는 뭔가 비정상적이네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사연이 무서운 기본인지 아세요? 이런 사연 때문에 괜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열심히 사는 여자분들이 요구도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판 받는 거죠 이런 분들 때문에 맞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호두과자님도 너무 좋다고 첫 연애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깨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님 나이도 젊고 해가지고 충분히 다른 여성 만날 기회도 있어요 원래 연애라는 게 뭐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울메이트 같은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소울메이트 같은 거 마음에 들어도 있잖아요 그거는 연애할 때 얘기고요 그건 연애할 때 얘기고 연애할 때 얘기잖아요 교륵까지 생각하신다면서요 그게 언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보면 문제는 그거예요 님은 이상하지 않은데 여자친구 이상한 거예요 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여자친구보다 이상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분 나쁜 게 뭐냐 여자친구보다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자존심이 상대방 자존심도 중요하다는 것을 뭐가 착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인성이 하자 있다니까요 차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인성이 하자 했어요 그냥 여자친구 이상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남들 내가 봤을 때 내가 내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런 얘기 호두가자님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비슷한 애들 다 비슷한 얘기 네가 왜 쟤한테 끌려 내기냐 이런 얘기 들었을까 아마 야 네가 뭔데 여자친구를 합시고 걔한테 그런 얘기 듣냐 하면서 자존심도 안 상하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야 너도 대기업도 아니고 너도 연봉 괜찮았는데 걔가 뭐 걔가 뭐 대단하다고 니 뭐 차가 어떤 일을 되게 얘기하고 있어 아무 여자친구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자친구 제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사람이 하면 제일 안 나쁜 버릇이 뭐냐면요 이 말 이 말 하면 난 하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 자기들 남친은 그랜저 케이 대비 임살라 스팅어 요즘 여자를 똑똑해서 차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차에 대해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차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냥 차에 대해 그렇죠 맞아 키아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면 상대방 자존심이 중요한 거야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 자존심이 까내린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인성이 그리고 가장 가장 남자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죠 연애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해서도 안 되죠 남자가 여자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고도 가만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차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비싼 차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야 차가 뭐 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가 안 물어봤으니까 자기가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냥 껍데기만 모르는 거야 차 껍데기만 그게 무슨 차를 아는 겁니까 등심 같은 거지 그냥 진짜 호구죠 호구 누가 차를 껍데기 그냥 그 덩치만 보고 차를 판단합니까 어? 맞죠 여러분 근데 차를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나요 뭐 그런 차 못 몰아서 갑니까 어? 못 몰아서 그런 차를 안 타나요 유지비 때문에 안 타는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한두 번 안 했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거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볼 때마다 너 차 언제 오빠 차 언제 바꾸냐고 차 언제 바꾸냐고 차 언제 바꾸냐고 저는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분 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님의 어떤 사람의 댄댐이나 어떤 그런 대화나 어떤 교감이 이뤄지기 전에 껍데기 안 보고 판단하는 거 껍데기 안 판단하고 상대방의 자연식이 늘어서 자기 상은 없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별로 그렇게 애정이 별로 안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호두과자리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 사람이고 남들한테 싫은 행동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여자친구를 한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차가 어떤 데 다른 사람 어떤 데 이런 비교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봤을 때 비교당할 거 하나도 없구만 그러니까 이 사연의 쟁점은 그거예요 본인은 본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본인이 고통받느냐 말이죠 그냥 그런 얘기하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한길 흘려요 그냥 사실 난 저런 여자분이 아직도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쁩니다 저런 여자분이 없어야 돼요 사실 줄어들어야 돼 저런 여자분이 때문에 자꾸 나쁜 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연애를 오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연애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돼서 내가 코드가 맞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리고 있잖아요 호두가자님 그때 뭐 소개팅 이거 합전에 소개팅 하면서 차 때문에 까였다고 했잖아요 그거 정상입니다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안 엮여서 다행입니다 호두가자님 그런 사람하고 님이 안 엮여서 다행이에요 어 그런 사람하고 님하고 이 년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호두가자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여자친구 그런 얘기하더라도 님도 님 얘기해야 돼요 설령 싸우고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너 오빠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자연식 긋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다투어야 됩니다 봐주는 게 아니라 다투어야 돼요 원래 보통이 남자들 같으면 다툴 수 있는 사안이야 닌 뭐 닌 나 차 보고 만나냐 어 차 있으면 다 잘나가고 능력 좋은 것처럼 보여 네 사람 그렇게밖에 못 보나 난 분명히 남자들 보통의 남자들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들 같으면 분명히 이거 싸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싸워도 할 말 없죠 솔직히 맞잖아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먼저 어 좀 성질이 좀 있는 남자분 같으면 야 내려 걸어서 가 앞으로 어 맨날 태워주고 하니까 어 너 운전면 있으면서 운전도 안 하냐 너도 차 모르지 그래 앞으로 그냥 앞으로 있잖아 데이트 할 때 네가 알아서 가 너 쥐 바이잖아 애도 아니고 어 너는 너만 생각하지 항상 맨날 바이다 주고 데이도 내가 내주니까 앞으로 뭐 어 특별한 일 아니면 네가 약속 상상까지 직접 와 나 차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자존심까지 이렇게 매번 일이 긁는 사람 별로 태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게 혹시나 헤어질까 두려워서 그렇게 뭔가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헤어질까 생각해서 이런 얘기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쁘니까 근데 있잖아요 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여자친구 보고 도중에 내리락해도 할 말 없어요 자기가 성질을 글렀는데 맨날 편하게 얻어 타고 운전도 안 하고 옆에 그냥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서 그럼 뭐 여자친구분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친구분이 키가 커요 키가 175 이상 돼가지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중중형 타면 다리를 오므리고 타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고독가자니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친구분이 다리가 키가 커가지고 모여천 키가 커가지고 키가 175, 170이고 돼가지고 중형차 타면 다리를 오므리고 타야 돼요 굉장히 좀 답답하네 맞죠 뭐 본인 나름이니까 아무튼 요 사연만 진행하겠습니다 사연만 진행해요 그러니까 호두가자님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연만 봤을 때 모르겠지만 님이 보면 약간 싸고도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싸고도는 아마 이거 나중에 영상 올리고 하면 사람들 반응 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보세요 차가 본인은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호두가자님한테 가장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나름 건실하게 살고 능력도 있고 돈도 좀 버는데 그거를 주변 시선 때문에 못 느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슬픈 겁니다 호두가자님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주변 시선이 이런 거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본인 현재의 어떤 행복과 현재의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확실합니다 본인이 자존감이 강하고 본인 현실에서 만족하고 현실에서 자랑스럽게 넘긴다면 여자친구 저런 얘기는 흘려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반박을 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라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박을 못 하잖아요 호두가자님 제가 이 얘기만 마칠게요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님 있잖아요 계속 주변 시선 의식하고 그 사람도 맞추고 그렇게만 살잖아요 그럼 본인이 나중에 가면 호두가자라는 본인 자체의 아이디티티는 없습니다 나라는 정치성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내가 아닌 게 된 거예요 내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내가 가보니까 왜 그렇게 기고만장하냐 생각해보니까 님이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얘는 내 없으면 야 내 없으면 다른 여자 못 만나 얘는 나를 못 벗어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랑 못 헤어져 이게 있으니까 약간 주도권을 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더 그렇게 쏘아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맘 바뀌어가 언제든지 갈라서 언제든지 등 돌리고 할 수 있으면 저렇게 못해 괜히 한번 얘기 잘못했다가 불씨가 돼가지고 나비효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못하겠죠 맞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일반적인 여성분이고 호두과자님을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저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차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 무게고 하진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님이 나중이라도 내 자존감 되참고 행복하게 살지냐면요 주변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 따위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운한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하면 호두과자님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 눈치 보고 의식하고 신경 쓰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나라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잘한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음에도 잘 산다고 못 느끼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자존심은 바닥이 돼가지고 곤두방치 쳐질 겁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어떤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는 또 견디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 아무튼 호두과자님한테 제가 뭐 좀 싫은 소리 많이 했는데 그건 죄송하고 뭐 입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좀 혹시나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주장을 내가 아반떼 보는 게 어때서 내가 편한데 너도 불편한 거 못 느끼잖아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야 그 K7 임팔라 스팅어 그 사람들 다 돈 없는데 야 카푸어요 카푸어 어 야 그 남자들 그 남친 다 카푸입니다 카푸어 어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차 지르는 거야 그거 알고 얘기해 어 걔네도 돈 없어 돈 없는데 그냥 차에다 다 꼬라박는 거야 그냥 통장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돈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 차 사면 집도 못 모아 어 알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리고 일시불이 일있은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두과자님 좀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K7 임팔라 스팅어 스팅어 몰면 딱 카푸어네 요거만 요거 보면 알겠네 카푸어 스팅어 이거 돈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봤자 월급쟁이인데 맞잖아요 월급쟁이인데 저 차를 못 놔 뻔하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인생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요하튼 그 얘기 아마 일도 못 하겠을 겁니다 일도 못 하겠을 거예요 아무튼 뭐 본인은 잘하고 있으니까 강민선이 뭐세요 본인은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